동대문구가 전농동 마을마당에서 참전유공자 명비 안내석 재막식을 거행했습니다. 구는 지난 2014년 전농동 마을마당에 건립된 현충시설 동대문구 참전유공자 명비를 주민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해 참전유공자 명비 안내석을 마을마당 입구에 설치했으며 이를 기념하는 재막식을 거행했습니다. 동대문구 참전유공자 명비는 2014년 전농동 마을마당 내 약 100제곱미터 부지에 조성됐으며 6.25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했던 유공자 4,544명의 성명이 새겨져 있습니다.